야, 앞에 버려가고 에너지가 온다, 이거네, 나죠? 허리가 좀 벗네, 어르신들, 벗는 바르지? 아줌마 주름이 지렁떠네, 너희들만 아줌마 주름이라서히 무심할때, 초록이름을 잡으러 가야하는 서랍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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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치 내 왜 내 faz 아니, 이리와. 아아? 아아, 아아. 봐비 다니고. 봐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